플라이 2편입니다. 베로니카는 새드가 소속됐었던 연구소에 있죠. 연구소장 바톡. 조심히 나옵니다. 자신의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 정신이 없는 베로니카. 새드의 우선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정신이 잃은 베로니카는 심폐소생술을 받아보지만 사망하고 맙니다. 고체를 뚫고 나오는 새드의 아기로군요. 엄청난 성장속도와 지능을 가진 아이. 마틴은 3살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능을 소유하고 있군요. 마틴은 항상 이렇게 성장속도 둔화를 위한 접종을 받고 있죠. 호기심이 넘치는 마틴은 담당 의사의 카드를 해킹해서 타구역 이동을 실행합니다. 환풍구를 이용해 방을 탈출하고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다른 구역을 탐험하는 마틴. 마틴은 낯선 동족들을 처음 마주하는데 서로의 정체성을 알아본 걸까요? 마틴이 도착한 이 구역은 각종 동물들을 보관하는 곳. 이곳에서 마틴은 친구 개강아지를 만납니다. 이렇게 개강아지와 친구가 되었죠. 마음 착한 마틴은 매번 자신의 고기를 챙겨서 몰래 친구에게 가져다 줬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를 찾으러 17구역으로 온 마틴. 그곳에서 아버지의 역작을 마주하게 되죠. 마틴의 친구 개강아지는 전송될 준비를 하고 있군요. 이들은 새드브런들과 같이 전송기를 다룰 수 있게 된 걸까요? 개강아지가 이동했습니다. 결과는 힘주심! 맥스봉을 좋아하는 전송 개강아지 5살에 성인을 찍어버린 애늙은이 마틴 마틴은 자기 집을 선물 받습니다. 더 이상 관찰 거울도 감시 카메라도 없다는 말에 한껏 신이 나고 들뜬 마틴 마틴은 맥스봉에 충격이 있습니다. 마틴 마틴은 전송을 경험한 후 경이로움에 쳐져들고 유기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마틴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틴에게 해주는데 관심 없는 마틴은 유기체가 어디에 있나 찾고만 있군요. 마틴은 자신있게 베스 앞에서 선인장을 전송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선인장 베스는 실망해서 자리를 뜨고 마틴은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참 딱합니다. 혈압이 준수하군요. 이제 마틴은 자신의 독립된 생활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하죠. 베스와 함께 일반적인 연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파티에도 처음 참여하게 되는 마틴 아싸라 답답하죠. 마틴은 마침 표본실을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고 자신도 표본실의 자랑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는데 그 자랑은 끔찍한 형체의 친구 개강아지였습니다. 조심조심 충격받은 마틴 마틴은 그날 저녁 몰래 친구 개강아지를 찾아갑니다. 마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다행히 마틴을 기억하는 개강아지 마틴은 준비한 약물로 친구 개강아지의 고통을 끝내줍니다. 다음날 바톡은 실험 실패원이 어찌 되었냐고 묻는데 마틴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다시 벨스를 초청하는 마틴 마틴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애홍이가 들어갑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다행히 애홍입니다. 방법론적 물리학적 관점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에 성공한 마틴 그리고 베스와 끝 주사의 상처가 심해진 마틴 마틴은 자신의 신체 안에 있는 변종 DNA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변종 DNA를 기증자에게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상처는 낫지 않고 조심조심 점점 골마가기 시작하죠. 바톡은 기다렸다는 듯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베스에게 테이프를 건네며 전출 명령을 내리죠. 무슨 테이프일까요? 바톡은 마틴과 베스의 연락망도 막아버리지만 마틴은 우회해서 뚫어버립니다. 빡친 마틴 베스와 자신을 보고 있던 감시 카메라를 찾아버렸군요. 그리고 녹화실에서 자신에게 관련된 녹화 기록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죠. 프라이빗한 내용까지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마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바톡 단순 실험체였던 마틴은 이곳을 탈출합니다. 담당 형사가 마틴을 쫓는군요. 내재되어 있는 파리를 꺼내는 마틴 한편 유기체 전송을 성공한 마틴의 컴퓨터를 살펴보던 이들은 마틴이 시스템 암호를 설정해 놓은 것을 알게 되죠. 마틴이 찾아온 곳은 전출된 베스의 집. 마틴은 자신이 돌아가면 실험체가 되어 치료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베스의 집에 도착한 보안요원들 마틴과 베스는 이미 이곳을 떠났군요. 이들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이곳은 연유로 테러당한 집적 상사의 집.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찾아온 마틴. 집적 상사는 세드브런들 사건 이후 깊은 사에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손과 발을 잃은 충격이 컸죠.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집적 상사. 베스는 전송장치로 돌아가서 몸을 고치자고 제안하는데 마틴은 그럴 경우 기증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에 섣불리 선택하지 못합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마틴. 이들은 모텔에 머물기로 하죠. 포춘기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 마틴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군요. 마틴은 파리 안에서 자유를 찾기 시작하고 베스는 바톡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바톡 연구소장이 왔군요. 점점 더 변이가 진행되어 고치가 되어버린 마틴. 이들은 마틴을 출생했던 장소 그 자리에다 두고 재생해서 재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중인 줄. 맥박의 변화가 있는 고치. 조심. 조심. 갈릭 디핑 소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조심해야겠군요. 짐 조심. 마틴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짐 조심. 고치가 부하했다는 소리에 만반의 경비태세를 갖추는 이들. 이들은 냄새에 민감한 개강아지를 사용해 마틴을 찾으려는데. 개에 쫄은 개. 위험 앞에서 잘 처신하는군요. 한편 마틴의 담당 의사는 일단 놀라고. 떨어진 물건을 질 때 멱살도 쥐어집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 신세가 되어버린 담당 의사. 칼라돌. 카드를 찍어보지만 이미 봉쇄된 문. 폼클렌징을 해주고 10초 주식. 폼클렌징이 얼굴 가죽까지 씻어내버렸군요. 아직도 저 사람은 덜 죽었죠. 살인병기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짐 조심. 형사는 마틴을 찾으러 접근합니다. 폼클렌징. 완전 열받은 형사. 마틴에게 잡혔군요. 도, 수, 치, 류. 형사는 천지창조가 되죠. 바톡은 연구고 뭐고 마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총에 맞아 쓰러져버린 마틴. 이렇게 끝낼 순 없죠. 마틴은 바톡을 기증자로 설득했나 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합성 완료. 마틴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표본실의 자랑거리는 교체가 되었죠. 개강아지의 후예가 된 바톡. 이렇게 영화는 끝나게 되죠. 오늘의 영화 플라이2 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1편을 찍었던 데이비 크론헨버그 감독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1편에서 특수분장을 하던 크리스 월러스가 감독을 했죠. 이 감독은 그랜민이나 스타워즈에서도 특수분장을 했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1편보다 더 정교해진 파리인간의 모습이나 더 고어해진 각종 씬들을 감상할 수 있었네요. 물론 1편보다야 스토리의 면밀함은 떨어지지만 특수분장 감독답게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만한 속편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 리뷰, 김우였습니다.